스카너로 솔바론 오게 해 절대 못해 솔바론 가능한 챔프 뭐 있을까? 마스터 2? 그나마? 마이 아니면 마이 아니면 마이 아니면 마이?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싸일 아 근데 싸일이 내 궁 훔쳐가면 너무 좋은데 아 싸일로 생각은 못했네 싸일 내 궁 훔쳐가면 너무 사기잖아 어 나 그럼 싸일한테 끌려가는 거야? 그건 싫은데 니 궁절 당하는데 스카너 궁이 뭔지도 모를 것 같다고? 그건 아니야 야야 솔직히 이제 스카너 신챔 드립 듣기에는 요즘에 너무 많이 써요 요즘엔 스카너 좋아 스카너 되게 많이 써 그래가지고 솔직히 신챔 드립 듣기에는 이제 인싸 됐어 3티연가 2티연가 그런데 오케이 우주전갈 스카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예쁘다 우와 이거 색깔 예쁘다 하늘 색깔 보라도 예쁘다 핑크 보람 검정도 예쁜데? 오 예쁘다 요거는 조금 암호의 개별 느낌? 요것도 예쁘다 그냥 써볼까요 일단은? 그냥 써볼게요 어 우주기원자 일러오이다 오 이번에 우주 스킨 많이들 사셨네 요거 이번에 스킨 진짜 다 잘나오긴 했어 예쁘다 우주전갈 스카너 내 이름이 우주전갈이라고 했던 거야 뭐라 해야 되지? 우주기원자 약간 좀 이런 멋있는 명칭 좀 붙여주지 우주전갈이 뭐야? 개 하찮아 그래 우주수호자 스카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우주전갈 야 뭔가 우주에 사는 전갈 같잖아 스카너의 거이야 헐 우와 예쁘다 이거 개멋있는데? 오 오 오 깐치난다 이것도 하트 하나? 어 하네 하트 오 예쁘다 야 전설 스킨보다 진짜 훨씬 예쁘다 오 개 이쁘다 오 이쁘다 우와 진짜 진짜 괜찮다 이번에 헐 헐 헐 이쁘다 와 스카너 출세했네 헉 이거 또 개 이쁘다 미쳤다 이거 첨탑도 개 이쁜데? 우와 야 무슨 천문대야 천문대 우와 이쁘다 우와 여기도 별자리 이렇게 다 되어있고 반짝반짝도 하고 와 너무 좋아 행복해 와 진짜 이쁘다 종복 안된 데는 이렇게 암흑의 별 컨셉이고 이렇게 종복 된 데는 생선같이 떠있고 와 이거 개 이쁘다 동글링이 너무 빠른데? 솔직히 풀캠 더라도 과이게 안 넣는 정도인데? 아 물론 저거 자꼴은 안 먹었지만 과이게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기절 먹이니까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 어 내꺼임 내꺼 오케이 먼저 메스 뭐 걸어갈 때 여기에도 별자리 계속 새겨지네 먹었나? 아 벌써 먹었네 이거라도 점령해놓자 우와 여기 정갈자리 나온다 개멋져 저거 점령할때 정갈자리 나오네 우와 진짜 전설스킨보다 훨씬 낫다 전설스킨 솔직히 개구리거든요 와 진짜 그거보다 훨씬 나은데 이 느낌 한번 시도만 좀 해볼까 오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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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큰일났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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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갈게 누구보다 빠르게 집가는 중 귀하모션 볼까 헐 와 귀여워 아 이렇게 정갈자리가 돼가지고 가네 헐 코옆당 어 거부 믿은데 나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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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오 가는 중 야 여기 드세요 드세요 잡 드세요 나이스 이것도 그냥 계속 때립시다 나 레드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아니 이거 이게 맞는다고? 지금이 핫 핫 기절 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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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잡아봐 너무 가까운가? 핫 핫 핫 핫 아 너무너무 눈앞에다 갖다놨네? 아니 저렇게 약할 줄 몰랐어 나한테 뭐라 안하네 미안해 아니 금방 잡을 줄 알았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 아닌가봐 지금이 아니었어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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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s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미안. 내가 오긴 왔는데. 오긴 왔는데. 미포가 너무 싱싱해서 물어요. 이거 뭐야? 너 철갑궁이야? 철갑궁이었네? 피가 쭉쭉 차는데? 이거 납치해오면 점사하는 수밖에 없다. 그래. 이거 포장해가지고 얘네한테 갖다주면 해줄 거야. 가자! 이거 드세요. 잡수세요. 이거 저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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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쓰네. 저거 뭐라그러지? 수운을 쓰네. 잡겠다. 오케이 나이스! 나 오캄! 님들 님들 저 오케요. 아 피쪽쪽 빨리다. 도망가. 오 나이스. 역시 요네 형님이 해결해줄 줄 알았지. 오 어디까지 오세요! 오지마! 오 그부 그부 그부. 오잉아 비야뿔. 오잉. 아잉. 아잉. 오오. 오오 호호. 프로다니는 미니언이다. 이거 때리면 되나? 오 뭐야! 어케 잡았어! 어케 잡은거지? 야이야 쏘는 뭐지? 아 50원 주네. 그부 아직도 살아있어? 내가 간다. 컷! 정타! 나이스! 어? 바론 고? 아 나 홀발은 되는데 얘들과 도와준다고 그러네? 우리 팀. 클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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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랍. 오 너무 아파. 아싸. 오 다행이다. 와 나 피 10 남았어. 오 다행이다. 오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오 님들 신선한 미스포춘 오케잉. 너무 재밌다. 베이디. 어 뭐야. 좀 아픈데? 아 난나나 나 나 나.. 난 뺄래. 오 나이스. 아 재밌다. 둥글차이 좀 나는 걸? 이 속도 개빨라. 오 나 공칠초, 나 공칠초야! 나 공칠초야! 아흐오오오오오오오왔 또! 뭐야 잠깐만 보효잉. 신선한 스웨인. 흐하하하하 오케이 신선한 스윙 잡아주고 어이구 어어 잠깐만 호잉 아파 도망갈래 나이스 리포랑 그분만 남았네 나 나 나 근데 피가 너무 없다 지금 나 강사가 더 없어 괜찮겠지? 오케이 나 0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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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을래? 이걸 잡자 어때 어때 어때? 얘들아 얘들아 내가 배송해올게 하아앗 하아앗 하앗 하앗 다 하앗 요요요요요요요 잡아..잡쓰세요 아하하하하하 신선한 사일러스 좋아요 오 오오옿 그치만 역시 역시 그부지 얘들아 여기 신선한 그부있어 아하하하하 아하 너무 재밌다 아 역시 스카노야 꺼우면 수은 사시던가 재밌당 아 너무 재밌다 삼성 기사기인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냐고? 사실 이거 화공탱 때문에 좋아요 이거 화공탱크 때문에 좀 좋아진 거지 전에 만약에 화공탱크 말고 정당한 영광 시절에는 솔직히 이렇게 못 쓸걸? 정당한 영광이 너무 물몸템이야 유이향도 꼴등이네 아 이게 뭐냐고 야스오 야스오 싫어요? 재밌었다 근데 스카너는 원래 본인이 메인 딜 넣는 챔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네가 다 때려 잡아주잖아 재밌다 왜 이렇게 좋은 스카너 아무도 안 쓰는 걸까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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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